다음판 엘리스에서 이기면 5만원 엘리스? 나 엘리스 챔프가 없는데 일단? 엘리스에서 이기면 5만원이라고? 아 다음판 투수들에게 고통을.. 엘리스의 스킬이 적에 적중하면 휴면 상태의 새끼 거미.. 아 스킬을 맞춰야 거미가 생기는 거였어? 고치를 맞추고.. 아 거미일 때 이가 도망치는 거였구나.. 야 너무 어렵다.. 이번판은 투수들이 진짜 잘해줘야 돼 정글 정말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번판 고통을 받게 될 투수.. 형짱맨 아무것도 안 했으니 정글 차이라고? 뭘 안 했어요 저 한.. 저 한 번밖에 안 죽었는데 도망갔어 솔직히 이거 있어도 없는 척 할 거 같아 형짱맨님.. 저의 엘리스와 함께할 형짱맨님.. 극찬 써주신 염념님.. 5분 전에 채팅을 치셨는데.. 왜 다 도망쳐.. 내일 엘리스 아직 안 받잖아.. 엘리스 갑니다.. 니 엄마다! 아 올라프인데.. 졌다.. 질게미라니요.. 누가 질게미래.. 혹시 모르잖아.. 나같은 올라프일지 누가 알아.. 아 맞아 이거 먼저 꺼내 놓고 터뜨렸었던 거 같아.. 변신을 하라고요? 이거 막 자유자재로 바꿔서 하던데.. 뭐 어떻게 하는 거야.. 근데 얘가 먹는데요.. 잡을 수 있을까? 나 E 없는데.. 고치 없는데.. 고치 없는데.. 고치 없는데.. 나 스킬 안 썼어? 잠깐만.. 잠깐만.. 이거 막 변신을 바꿔서 해야 돼? 막 계속 막 수시로 바꿔야 돼요? 근데 연습모드에서 하고 올걸.. 투수들 미안.. 아 이게 이거구나.. 아 이게 이거구나.. 어 알겠다 알겠다.. 지금 스킬 막 하나씩 배워가듯이.. 거미로 변신하면 이속이 빨라진다.. 맞아 아까 읽어봤는데.. 아 근데 너무 싫어.. 난 거미가 너무 싫어요.. 아 이거 징그러운 거 봐.. 아 왜 자꾸 E 누르는 거야.. 덩글봅을 먹을 때는 거미인 게 좋은 건가? 오 들어온다! 오 난 싸우기 싫어요.. 오 도와줘야 하는데.. 싸우기 싫어요가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데.. E가 도망가는 거야.. 잊지마 E가 도망가는 거야.. 아 E가 도망가는 거라고.. 왜 자꾸 쓰는 거야.. 나 이거 죽겠는데..? 야 잠깐만.. 잠깐만 잠깐만.. 잠깐만 잠깐만요.. 쟤 잠깐만요.. 잠깐만요.. 오.. 오오.. 죽을 뻔했어.. 오오.. 칼날부리한테 죽을 뻔했어.. 여러분 힘들면 15분 서렌하셔도 될 것 같은데.. 제가 죽을 것 같아요.. 잠시만요.. 어우 뭐야.. 아 미안합니다.. 갱운 왔지만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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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도 없는데.. 왜 칼날부리를.. 야 잠깐x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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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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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솔직히 티어 차이가 많이 나요.. 티어 차이가 많이 나서.. 질 수밖에 없어.. 일단 정글 차이도 심하고.. 아.. 이.. 이.. 왜 자꾸 쓰는 거야.. 아.. 어디 가는 거야.. 어디 가는 거야.. E를 왜 눌렀어.. E를 왜 눌렀는 게 없어.. 아.. 아.. 코치.. 아.. 바보야.. 뭐하는 짓이야.. 코치 던질 거면 거미가 아니잖아.. 야.. 랩차 봐봐.. 지금 정글 랩차 4랩차야.. 아무것도 못해.. 뭘 할 수 있을까..? 코치도 못 맞추고.. 도망갑니다.. 저 죽어요.. 여러분.. 우물에서 대기탑시다.. 아.. 이 정도일 줄 몰랐어.. 내가.. 아니.. 이 정도 차이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.. 지금 나 6랩도 못 찍었어요..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.. 아.. 와.. 드디어 킬 먹었어.. 이 미션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.. 할지 말지는.. 응 포기! 앨리스 안 해요 미션이고 자시고 간에 앨리스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! 거미 그저 벌레일 뿐이야 거미 벌레 그 자체라고 찬성 눌러주세요 찬성 누르라고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내가 못하겠다고요 끝났다 아 거미 거미 어려워 거미 어려워 꺄 펜 엄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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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